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성공을 혼동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학위를 받거나 학교를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도 남다른 창의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억만장자가 된 세계 10인의 격언을 알아보았습니다. 10. 리처드 브랜슨 브랜슨은 1970년에 설립된 버진그룹의 설립자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400개 이상의 다른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의 스튜던트라는 잡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랜슨은 음악, 소매 및 운송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이는 그를 저명한 글로벌 인물로 이끈 경로입니다. 2008년 브랜슨은 의료, 호텔 및 자선지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랜슨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버진콜라와 같은 다양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른 관점에서 실패를 보았고 실패가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 및 영감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I was dyslexic, I had no understanding of schoolwork whatsoever. I certainly would have failed IQ tests. And it was one of the reasons I left school when I was 15 years old. And if I, if I'm not interested in something, I don't grasp it. Do not be embarrassed by your failures, learn from them and start again. Business opportunities are like buses, there's always another one coming. Too many people measure how successful they are by how much money they make or the people that they associate with. In my opinion, true success should be measured by how happy you are. 9. 헨리 포드 헨리 포드 포드는 1863년 7월 30일에 태어나 1949년 4월 7일 83세의 나이로 사망한 미국 기업가이자 비즈니스 거물입니다. 포드는 포드모터 컴퍼니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포드 컴퍼니의 소유주로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포드는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일을 하고 꿈을 돋는 일에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도로에서 포드 차량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포드컴 80. Anyone who keeps learning stays young. The greatest thing in life is to keep your mind young. If you think you can do a thing or think you can't do a thing, you're right. A business that makes nothing but money is a poor business. Don't find fault, find a remedy. 8. Recoaching 리는 1928년에 태어난 중국의 거물이자 투자가입니다. 리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5세가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1950년에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시작하여 홍콩 최고의 투자회사가 되었고 1971년에는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큰 건강 및 미용, 세계 굴지의 항구, 창시자 및 운영자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리는 부동산에서 금융 서비스, 운송 및 소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트폴리오를 보너지에 대한 기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7. 앤드류 카네기 카네기는 미국 철강산업의 확장을 이끈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기업가, 박애주의자 및 비즈니스 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국인 중 한 명이자 미국과 대형제국의 선도적인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기 18년 전에 그는 재산의 거의 90%를 자선, 단체와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1848년 12세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전신 메신저 소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말에 그는 철도, 교량, 석유에 투자했습니다. 카네기는 피츠버그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세우고 나중에 제이피 모건에 매각했으며, 존티 록펠러를 능가하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The way to become rich is to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then watch that basket. There is little success where there is little laughter. People who are unable to motivate themselves must be content with mediocrity, no matter how impressive their other talents. The first man gets the oyster, the second man gets the shell. 6. Amancio Ortega Amancio Ortega Ortega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14세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내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직후 Ortega는 지역 셔츠 제조업자의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손으로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Ortega는 자라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 체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스페인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현재 Ortega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고급 의류와 브랜드는 그를 스페인에서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5. 마이클 델 델은 휴스턴의 해러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8세 때 델은 조기에 사업에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검정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델은 또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10대 초반에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식과 귀금속에 투자했습니다. 델은 라디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15세의 첫 컴퓨터인 애플2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그의 호기심은 컴퓨터를 분해하고, 그 기능을 주에 깊게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세에 텍사스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현재 그는 델 기술의 설립자, 회장 및 CEO입니다. 이곳에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별세가를 구입하면, 이곳을 주의하십시오는 therapist입니다. 여러분이 결정되는은요, 여러분이 comfortable nào대로 본인의 생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즐기고 말합니다. 디즈니는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마셀린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를 한 후 은퇴한 동네 의사의 말을 그리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디즈니는 색과 물크레용으로 작업하는 것이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입대에 관심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구급차 운전사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재미로 구급차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커져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월터 일라이어스 디즈니는 미국 사업가, 성우, 애니메이터 및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제작에 250만 달러를 들인 신데렐라는 거의 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 래리 엘리슨 앨리슨은 뉴욕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9개월 된 그를 어머니는 폐렴에 걸린 후 삼촌에게 입양되도록 포기했습니다. 앨리슨은 UIUC 길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앨리슨은 오라클 파운데이션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직면한 장애물은 그가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부유한 재산을 보유하였습니다. 앨리슨은 오라클 파운데이션의 공동 창립자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I'd like to paint like Picasso. What should I do? Should I use more red? 2.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서서히 잡스는 수업과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나중에 잡스는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대학에 등록했고 부모님의 돈을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중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잡스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퇴하면서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전 세계적으로 애펠 제품의 창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I'm convinced that about half of what separates the successful entrepreneurs from the non-successful ones is pure perseverance. You can't just ask customers what they want and then try to give that to them. By the time you get it built, they'll want something new.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1. 존 D. 록펠러 미국의 석유사업 거물인 록펠러는 한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국인이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록펠러는 사기꾼 아버지와 독실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에 회계일을 했으며 20세에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의 배경이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공을 향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1. 존 c Engineer I would rather earn 1% off a 100 people's efforts than 100% of my own efforts. If your only goal is to become rich, you will never achieve i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young man is to establish a credit, a reputation, character. A friendship founded on business is better than a business founded on friend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